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S&P 글로벌 PMI 지수, 신규 주택 판매, IBM 실적 발표입니다. 목요일날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러 지표가 겹치게 되면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기업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목요일이 가장 바쁜 한 주의 요일이 되겠네요. 자, 먼저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잡리스 클레임스죠. 잡리스가 많으면 안 좋은데요. 잡리스가 없는 게 좋겠죠. 그 연준이 하는 일, 고용과 물가라고 했죠. 고용에 관련된 것을 살필 때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기본적으로 보겠죠. 기존 실업수당 청구건수, 그 다음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고용이 좋나 안 좋나. 고용이 안 좋으면,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해서 조금 살려볼까 생각할 것이고 고용이 또 너무 좋으면 이게 또 저기 너무 과열될까 봐 또 금리를 인상할까 생각을 해보고. 뭐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꼬르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직관적으로는 그렇겠죠. 경기가 너무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금리가 너무, 경기가 너무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뭐 이게 말대로 이렇게 쉽게 수학 산소 문제처럼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그 고용에 관련된 것 중에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많으면 좋지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이제 실업자들이 수당을 청구하러 간 건수니까요. 실업자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어쨌든 두 개 다 지금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27202, 이게 22만 7천 건, 일단 지난주 초기 실업수당 청구건수,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사람이 전주 대비 줄어가지고, 지금 22만 7천 건으로 줄었네요. 전주에는 26만 건이 넘었던 수치였던 것 같은데요. 줄어 있습니다. 22만 7천 건으로 줄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좋은 영향으로 판단했겠죠. 어? 실업자가 새로 안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줄었을까? 자, 일단 엄청난 이 막대 그래프가 극단적이네요. 딱 하나가. 그쵸? 이미 예상했죠, 우리가. 그 플로리다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막대 그래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2등하고 차이가 거의 몇 바 정도 될까요? 대충 한 눈대중으로 따졌을 때, 10배도 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 막대 그래프가 한 몇 개, 10개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지금. 그 플로리다가 2등인, 그 2등이 칸사스인가요? 칸사스주보다, 지금 켄자스시티주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플로리다는 역시 허리케인을 맞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버렸습니다. 밀튼을 맞았고요. 근데 이, 또 눈여겨볼 것은 제일 많이 줄은 곳은 또 어딘가요? 노스캐롤라이나. 아, 그러니까 이게 태풍의 영향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비를 잘했어요. 여기 허리케인이 많이 오는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플로리다 해변이나 이런 것들이 살기 좋다, 따뜻하고 맨날 플로리다 마리니스 구장 가서 야구 보고 있고. 이러지만 또 해안가에서 살면 안 좋은 게 이런 태풍, 쓰나미, 이런 해일,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남부지방에 항상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많이 와서 목조주택들을 다 날려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잘하고 있죠. 일본도 지진이 나니까 맨날 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전주에는 여기 플로리다만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이 한 주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밀튼이 오기 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헬레나가 왔잖아요. 헬레나와 밀튼이 결국 그 남부지방의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거의 본점이죠, 본점. 제일 중요 타격 지점이 밀튼은 플로리다였고, 그 전주에 온 헬레나는 노스캐롤라이나였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신규 실업수당 선거수가. 그렇기 때문에 한 주에 영향밖에 없었다. 그럼 이제 플로리다도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늘었지만, 그렇죠? 이것들이 지난 다음 주는 이어지지 않는. 다음 주에 태풍이 또 오면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가 또 많겠지만, 이제는 태풍이 한 번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오기는, 몰라요, 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이미 지금 예보가 나왔겠죠. 예보가 자주 틀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큰 것들은 대략 맞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기상청도 중계라도 잘해라 이러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예보가 있었고요. 앵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라고 했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플로리다에 태풍이 다시 오지 않으면, 플로리다도 다음 주에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수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주 만에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수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는 플로리다에 다시 한 번 태풍이 다음 주에 와야, 이번 주에 와야 다음 주에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또 늘어나겠죠. 아마 다음 주에는 플로리다의 끝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의 영향이 컸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플로리다가 저렇게 하드캐리해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줄었죠. 플로리다 하나만으로는 늘릴 수가 없었다. 여기도 확연히 보이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확 취소서 왔고, 노스캐롤라인은 확 줄었습니다. 아마 플로리다도 다음 주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안정된 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블랙스완이죠, 이거 보세요. 튀는 거 보세요. 노스캐롤라인, 플로리다만 이렇게 튄 겁니다. 이건 사실 블랙스완이죠. 그동안의 모습이 이렇게 튀는 각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심전도 같이 움직이다가 심장이 갑자기 확 뛰다가 심장이 다시 기본 박동수대로 가는 거죠, 놀랬다가. 그런데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이게 문제인 거죠. 계속 실업자들이 한 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에 기록을 해서 처음에 초기에 실업수당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취업을 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신청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신청하고. 계속 실업자들이 수당을 청구하는 권수. 이게 굉장히 높다.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189만 7천 건이 나왔네요. 189만 7천 건이 나와서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저기 표시되어 있네요. 2021년도 11월이죠. 2021년도 11월. 여기. 여기 수준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89만 7천 건이 이 수준이네요. 2021년도 11월. 여기에서 그전에는 더 높았는데. 그렇죠? 여기 200만 건 수준. 거의 근접을 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달에 이후에 가장 최고치니까. 한 3년 만이네요. 3년 만에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걸 보고는 또 고민이 되겠죠.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란이나 대응을 잘해서 다시 태풍이 오지 않는다면 저렇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계속 실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건 또 고민이죠. 그렇죠? 이게 비컷을 연속으로 치기에는 좀 그렇다는 여론이 강한데. 이것만 보니까 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면 어떡하지? 또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고. 3년 만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계속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PMI가 나왔죠. PMI가 이제 이건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요건데. S&P 글로벌 게 조금 더 덜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역시나 두 개 다 중요하죠. 구매공급관리협회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마켓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그 여론조사 회사를 S&P가 인수해버렸죠. 자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기준이 다 50인데.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제조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은 47.3 전달이었는데 0.5% 상승했네요. 그래서 47.8이 나왔습니다. 여기 기준선이 50점선으로 되어 있죠. 50이니까 아직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확장을 부르는 사람보다 제조업의 침체를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 있는 상태다.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일단 계속 50이 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50이 내려갔던 적이 여기밖에 없네요. 2022년도 초반에 50을 뚫고 올라온 뒤에는 계속 50 이상입니다. 그렇죠? 여기 2023년에 한 번 위기가 있었으나 그렇죠? 50을 살짝 건드리고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55대로 안정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자 55.3 이거는 전월에는 55.2였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런데 예상치는 55였습니다. 예상치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47.8. 제조업 PMI도 예상치는 47.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제조업 PMI든 서비스업 PMI든 다 예상치 상회가 나왔어요. 컨센서스 상회죠. 서프라이즈고요.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50 이상에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의 자신감이 조금 더 강하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 제조업도 지금 바닥을 찍고 계속 한 두 번, 세 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추세고요. 그렇죠? 46 이하에 있었는데 여름에는. 지금은 이제 48 가까울 대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여기 지금 2023년도 말처럼 다시 50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은 이미 반등을 해가지고 고원고원에서 행보를 하고 있죠. 55대에서. 이게 같이 올라가는 지금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추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나온 거죠. 그 서비스업이랑 제조업이랑 합쳐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여기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마켓 센서티브 인포메이션. 여기서 하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이제 고용이 잘 되고 물가가 좀 내려가면서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려간다. 그럼 사람들이 새로운 주택을 사겠죠. 그런데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전에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기존 주택 판매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반대로 나왔어요. 지금 이게 지표가 다 헷갈리죠? 연준에서 헷갈려요. 지금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줄었는데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늘어서 실업자가 계속 있는데 이거 경기가 좀 어렵나? 이랬는데 PMI를 보니까 기업들의 자신감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리고 딱 기존 주택 판매는 또 안 좋아. 사람들이 그런데 왜 주택을 안 살까? 그런데 또 신규 주택 판매 사니까 새로운 주택은 많이 사네. 이게 경기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네. 그렇죠? 계속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그렇잖아요.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수당은 받고 있는데 왜 신규 주택을 사지? 또 다른 걸 막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전달 대비는 4.1이 나왔고요. 연으로 환산하면 6.3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많이 늘었죠. 지금 신규 주택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기존 주택 판매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그 전에 지표가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택이라는 건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는 건데 신규 주택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표가 완전히 또 갈려서 헷갈린 겁니다. 이게 과연 기존 주택이 헐어 빠져서 안 사서 새로운 걸 사는 건지. 아니면 그 기존 주택을 살려는 사람하고 이 신규 주택을 살려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수요가 틀린 건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신규 주택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73만 8천 건이에요. 73만 8천 건이 어느 정도 내면 여기 봅시다. 2023년도, 2023년도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화살표로. 2023년도 5월 달 이후에 가장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1년이 넘는 기간이죠. 1년 넘는 기간 만에 다시 이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여기서 더 가려면 이제 여기 73만 건을 넘어서 저기 80만, 90만, 100만 건 갔던 때가 2021년이거든요. 이제 70만 건, 73만 건을 다시 도달했다. 여기 보시면 확연히 올라왔죠. 그런데 아까 전에 갈리는 게 이거예요, 여기. 여기 있죠? 지금 초록색은 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황색은 뭐예요? 이그지스팅. 기존에 존재하던. 그렇죠? 기존 주택 판매는 이렇게 꺾여서 오히려 보시면 하단부를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2020년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코로나 때는 누가 봐도 다, 누가 집을 사겠어요, 코로나 때.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중개인들도 다 마스크하고 격리당해 있는데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샀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지금. 코로나 때 밑을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갭이 지금 이제 연준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게 뭐지?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살짝은 차이가 있어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계속 동행했죠. 갑자기 여기서부터 2022년부터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기존 주택 판매는 꼬꼬레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신규 주택 판매는 지지하면서 오히려 2023년도 5월 따로 회복해? 그래서 갭이 지금 이만큼이나 벌어졌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렇죠?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주택은 별로 사질 않고요. 신규 주택을 사고 있다, 이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집들을 다 주고 미국도 똑같아요. 아들, 딸들한테 다 사주고 자기는 이제 한 채밖에 없으니까 평생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거 쥐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존 주택 판매는 다 쥐고 살고 있다, 베이비 부모들은.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모기지금리가 조금 쌓은 틈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졌나. 하여튼 이거는 조금 더 연준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렇죠? 격차가 2016년부터 2024년이면 거의 8, 9년 치인데 8, 9년 만에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IBM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의 실적. 자, IT, 뭐 이게 미국은 다 좋아가지고. 자, 레비뉴가 1% 증가해서 15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자, 여기에 손실이 나왔네요. 330밀리언 손실이 됐습니다. 순손실. 전년 동기의 1.71년 이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도 순손실이죠. 0.36 순손실이고요. 그리고 조정해주니까 2.30으로 올라오긴 했네요. 자, 그래서 IBM은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입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10%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저기 인공지능, 뭐 AI, 뭐 이런 쪽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좀 안 좋았죠? 자, 5.48, 오히려 떨어져야 돼요, 지금. 목표 주가가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야지 목표 주가예요. 이미 시장의 목표 주가 도달됐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홀드 의견이고요. 5바이 7홀드 2셀, 골고루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네, 1봉에서 그래서 여기. 그 순손실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 개파라 그랬습니다.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봉, 올봉이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죠? 여기서 은봉 나와봐야, 그렇죠? 이미 고점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만 좋은 거 아니에요. 소프트 회사도 좋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봉. 사상 최고가예요. 이미 저기 있는 2014년도. 14년도면 얼마예요? 언제요? 저거. 10년 전 고점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난달에 10년 전 고점을 날리고, 여기서 올라가서 이격이 벌어지는 사이에 매출 순이익이 좀 마이너스하니까 윗고리를 달았으나 아쉬울 거 없죠. 그렇죠? 네, IBM도 사면 됩니다, 그냥. 자, 그래서 연준의 고민은 지금 계속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컷을 할까, 베이비컷을 할까, 동결을 할까. 지표가 헷갈리게 나오니까요. 고용, 물가, 주택 지표가. 하지만, 뭐다? 연준의 고민은 고민이고, 역시 상수는 기업의 실적.